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와 2위가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펫 겔싱어 인텔 CEO가 어제 서울에서 전격 회동을 가진 건데요.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열흘 만에 진행된 것으로 반도체 동맹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떠한 내용이 조금 다뤄졌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선정이 된 이유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여러 이유가 사실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나는 이유이긴 하지만 인텔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인텔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두 대표가 만나게 되면서 협력을 모색한 자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하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드리자고 하면 삼성전자의 딸이면 이브 회장과 겟싱어, 인텔 CEO가 어제 삼성 소초 사업에서 만나서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펜리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PC와 모바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겟싱어 CEO 같은 경우에는 이브 회장뿐만 아니라 각 부문장, 각 부문 대표들까지도 경영진과 릴레이 회의를 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삼성과 인텔이 어떤 협력을 보여줄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런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의 말씀처럼 두 기업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최근 인텔이 다시금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정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협력 강화에 대해서 좀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TSMC는 좀 외롭겠어요. 네, 맞습니다. TSMC가 지금 이브이고 사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줄이겠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갑자기 격차를 사실 생각만큼 줄이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인텔도 갑자기 지난해 3월이죠.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파운드리가 사실 거의 우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대만은 물론이고 그러면 거의 중국계, 미국도 이렇게 뛰어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주가에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뭐 겟싱어 CEO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실적 발표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은 더 늘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파운드를 직접 한다고 했었는데 파운드를 늘려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그때 되게 의문을 좀 표하기도 했었는데 인텔이 워낙 이제 CPU 쪽에서는 1등, 저는 글로벌 1등이니까 CPU는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칩셋 같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삼성이나 대만 TSMC에 이제 좀 맡기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 만남이 좀 그런 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서 이제 경쟁은 아니고 애초에도 이제 뭐 CPU나 이쪽 메모리 쪽에서는 각각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가 각각 1등이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협력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미 한번 협력도 해보는 관계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잘 시장에서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텔과 이런 삼성전자 협력을 보면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텔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국내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정말 기다리는 그런 리포트 아니었나. 사실 외국계에서 이런 게 나오면 더 이제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리포트들은 항상 좋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미래를 10년 정도로 이끌 종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칩 충돌이라는 제목의 투자 메모 투자자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간단한 메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TSMC를 주목하면서 반도체 종목 매수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쇼킴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이달 20일에 메모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반도체 주식 대규모 매도 결과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주목할 만한 새 업체는 뭐 인텔과 삼성전자 TSMC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텔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인텔이 파운더리 사업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법안이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TSMC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각각 142달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 주가 다들 아시죠? 6만 원대인데 그에 비하면 거의 20%, 2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글로벌 월가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